자 여러분들 그러면 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파쿠르 스쿨 이라는 해외맵을 가지고 왔어요 마크 파쿠르의 기초를 알려주는 그런 맵이라고 하길래 가져와봤습니다 버전은 1.7.10 이에요 그냥 이걸 깨면 돼요 이렇게 생긴 걸 깨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낮이 낮지 너무 어둡잖아 다른게 낮지 don't fall now 이거 진짜 완전 기초일걸요 완전 기초 진짜 마인크래프트를 한지 얼마 안된 사람을 위해서 나이스 야 이거하고 나이스래 진짜 기촌가봐 어라운드 폴 폴은 기둥이죠 기둥을 이렇게 두 야 나 겸손하게 하자 잘하는 척 하지마 겸손하게 어딜 잘하는 척을 하고 있어 건방지게 어? 그치 오케이 올라갔고 홀드 시프트 시프트를 누르면 떨어지지 아 떨어질 수가 없다 응 오케이 그래 이런데 시프트 누르고 가면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네요 체크포인트래요 체크포인트 1 이거 누르면 이제 체크포인트가 되는건가 봐 아 이래서 밤으로 되어있는거구나 그럼 잠 갑시다 let's practice 스프린팅을 연습하자요 그 달리는걸 연습해보자는거 같은데 완전 기초중에 기초중에 기초 정말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한테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인거 같은데요 달리면서 점프하면 더 멀리 갈수 있다고 하죠 점프 뭐 실수할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같은데 now try going higher with two block점프 그니까 좀 높은 한칸 한칸 높은 점프를 해보자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응 응 응 이런거에서 떨어지면 개꿀잼인데 스윗 넥스트 점프 아 롱 긴 점프래요 긴 점프 뛰면서 점프해야되는 그런 구간이겠죠 완전 기초중에 기초중에 기초인데 4칸 점프래 엄청 어렵대 뛰래 가장자리에서 점프를 누르고 도착해서 시프트를 눌러라 뛰는걸 멈추지마라 뛰는걸 멈추지말라고 하는데 4칸 점프가 중간에 있어서 멈추지말라고 하는걸까요 이건 완전 기초도 나는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잘왔어 일단 한번 계속 가보죠 난이도가 내가 생각했던거보다 너무 낮긴 하거든 지금 진짜 진짜 마린이 타겟팅인가 이거 나보다 더 심각한 진짜 처음하는 사람 너무 쉽잖아 어려워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요 엔드 그래도 스폰포인트는 합시다 저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맞춤형이야 야 나 딱 이 난이도가 내 난이도지 역시 야 저기 물 떨어지는거 있다 그치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거 왜 올라가는거보다 확실히 내려가는게 점프가 더 어려워 여기서 점프를 시도하면 다시 된다는거죠 어? 알아 알아 이건 더 좁다는거지 야 이거 진짜 내 맞춰 에이씨 개빡치네 유리는 생각보다 빨리 뛰어야되는데 여기가 여기가 좁아 여기가 생각보다 빨리 뛰어야되 하드라이트 어렵죠 맞죠 라는데 으흠 뭐야 아 이거 타는건가 홀드시프트 얼락 홀드시프트 얼락 홀드시프트 얼락 아 나 이런거 제일 에바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이거 사다리는 아니 여기 이게 사다리에 걸려 자꾸 느려져 봐봐 이거 여기서 뛰어야 되는데 사다리에 걸려서 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면 지금 사다리에 걸려있는 거란 말이야 불러 부수면 안 된다 했어 오케이 했다 한 칸 네 칸 점프야 이거 맞지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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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는데 했다 했다 가속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여기야 모쩌라 컴 하여 오라 가라야 맞겠지 뭐 점프 어 머슬 머슬은 근육인데 그냥 아예 움직이지 말란 뜻이죠 마운틴 글라임 산하 산 등반이죠 산 등반 이리로 가는 겨? 좋아 잘 가고 있어 나이스 워크 뭐야 또 떨어지는 건가? 왜 자꾸 이런 걸 놔 얘는 오케이 홈 스윗 홈 브레이킹 윈도우스 뭔 소리야? 창문 깨라고? 이리로 올라가서 가라는 겨? 올라가서 가라는 얘기였구나 뭐 어쩌라고 어디로 가? 이거 밟아야 되나? 색한 회오리 점프를 성공했다고 마치 자기가 마플과 근접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야 그런 거만한 녀석 넌 좀 이런데서 두드려 맞으면서 기초부터 배워야 돼 딴 창문 깨보라고? 어 다른 창문도 있어? 그러네 야 다른 창문도 있었네? 유 지니어스 브러우 오케이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딴 창물로 가도 결국 이걸 하고 올라가... 오 여기 가는 게 맞나? 여기 위를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 여긴가? 아 여기다 우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왔다 왔다 예스 오케이 좋았어 Now for lazy 파쿠로 분노의 파쿠로야? You mad bro? No I'm not mad bro 기초를 쌓자 얘들아 난 그저 하나의 난 그저 한낱 마린이에 불과했어 이딴 것도 못 깨면서 마크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난 이걸 깨야겠어 얘들아 너가 이걸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마 지가 잘하는 줄 알아 그치? 어이가 없지 않아요?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건방지게 뛰어 지가 겸손해야 돼 점프 맵은 겸손해야 된다고 아 여기가 어렵노 오케이 안 어렵노 뛰어 가자 제발 오케이 여기? 왜 여기? 아 여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베리 베리 던저러스 오 마이 갓 소 던저러스 점프를 한 번씩 더 해 너는 오 봐봐 왜 스페이스바를 누르냐고 거기서 이 자식아 아! 아니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건가? 여기는 바로 못 가나봐 일로 가는 게 맞나? 여기 못 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여기 가 일단 그 다음 어디 가? 그 다음 여기야? 아아! 안 되는 건가? 안 돼?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뛸 수 없어 아니면 얘랑 얘는 가는 게 아니다 그치? 얘랑 얘 가는 게 아니고 얘랑 얘 같아 얘랑 얘로 가고 여기서 절로 뛰는 것 같거든 여기로?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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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근데 여기도 바로 뛸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를 바로 가는 것 같아 가볼게 아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로 뛸 수 있지 않나 이거? 안 되나? 아!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로 위로 뛰어야 되나? 그래야 여길 건너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위로 오케이 됐고요 오! 예스! 나봐!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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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헣 findings 눈물 나요 눈물 compressor 야 이 다음 어디냐 여기서 가는거야? 여기요? 여긴가봐 그치 그러자 여기까지하고 다음시간에 엔딩보자 개힘들다 지금 와 여기단계 때문에 진짜 너무 고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